질리 어? 뭐지? 뭐야? 무슨 말이다 형은 누가 벨만 누르고 그냥 이거 그냥 봐 누가 나오면 무렁이가 싫어서 어?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뭐지? 페이지똥? 어? 교정기인데? 자동차? 아니면 뭐 날아가는 거 이거 컨트롤 하는 건데 어? 진짜? 어? 음... 기분이 온다 나는 근데... 어? 뭐?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뭘까요? 네... 뭐지? 음... 장마철 바캉스가 끝났으니 원래 장마철 지나면 대청소 한 번씩들 하잖아요 너무 커서 구석구석 좀 닦아야 되는데 특별한 청소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제발 집안 대청소 좀 하세요 제발... 아, 저 명령조야! 그동안 번인이었는데... 일단 이거 들고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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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끝! 이게 청소하는 거랑 저 기계는 뭐지? 그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있지? 아, 얘가 같이 물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묻는 거 나오고 아, 로봇 휴대통 이런 거예요? 휴대통에 갈 필요가 없이 와... 어, 안 켜지는데? 오우! 내, 내게 이거네 오우, 완전 귀엽다, 쟤! 어머! 아, 진짜 웃긴다 이러면 청소하는 게 재밌겠다 응 진짜 귀엽다, 휴돌이 휴돌이라고 하자 휴돌이? 아닌가? 아니 아, 진짜 귀엽... 아, 진짜 귀엽다 쟤 봤어, 근데? 너무 귀엽다 애니메이션 보는 거야, 쟤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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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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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아, 귀여워... 깜 난다... 청소가 될까요? 청소를 언제 해? 이제 뭐... 청소해야 돼? 어? 지금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왜... 청소를 하라고 그러지? 그냥 가지고 놀자 이거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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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주변에서 멀리까지... 오우... 저 주변에서 멀리까지... 저거 뭐야... 저거... 모기도 있어, 모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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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짓자 이름? 어머 뭐라고 할래? 스크루지 스크루지... 그럴까? 아니... 여름이... 여름이 안 오니까... 아 뭐 다 안 오게... 누가 말해도 못해... 누가 말해도 못해... 누가 말해도 못해... 약간 이거... 공 떠는 거 없어? 없어... 라이온... 어? 어? 라이온이 어때? 약간 사자가 여기가 기다렸지... 러브 투나잇... ROA 장면? 잘한다! 아아... 딜 위 파이트 아플레스 오케이? 안 열킹? 연킹? 응... 어때? 그래 알았어... 아니다... 그러면...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위에서 보니까 얼굴 있다... 약간 원숭이 있다... 그래... 원숭이 보다니까? 아니야... 콕! 아니야... 콕! 아... 사측만... 코끼리 같다... 코끼리... 코끼리? 원숭이랑 코끼리의 사슬 다 치자... 그럴까? 사... 사... 사숭기? 좋아... 사숭기 하자... 맘에 들어 사숭기... 숨기야... 이거 봐준다... 원숭이... 원숭이... 아닌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묻어지네... 네... 알았어... 알았어... 사실 니 거니까 니가 정해... 난 모르겠어... 우와... 사숭아... 약간 사슴한테 못하는 거 같지 않아? 사숭... 차... 이게 사숭기...? 아... 이상하게 찍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웃겨? 응? 흐흐흑... 하지마... 아 나 이거... 나 방송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 흐흐흐흐흫... 약간 제일 웃겼는 거 같고... 20... 20표 했는데... 제일 웃긴 게 사숭기야? 아... 아... 진짜 웃겨... 난... 나는... 뭐 같아? 우선... 얘는...? 난... 어?! 어? 내가리! 왜 가래 어때 표준어가 아닐 거야. 나는 원래 약간 이런 거에 멀쩡한 서양 이름 지어주는 걸 좋아한다. 프레드릭 프레드릭 휴지통한테 프레드릭이긴 해요. 아니면 근엄한 느낌. 이런 게? 톨스토이, 톨스토이. 내가 그동안 너의 말을 너무 무시했으니까 톨스토이라고 해줄게. 진짜? 우리 얼굴 그리자. 청소는 안 해? 아니 근데 청소는 언제예요? 청소는. 청소하기 싫은 사람 같아. 어때? 불려. 아 그림 하나로 완전 휴지통이 변신했어요. 원숭이 왜 이렇게 입고 알아? 이거 약간 그치 이거. 귀엽다. 사슴끼 같다. 내 거는 속도를 못 줄게. 네 거 해봐. 이거 소리가 나는 소리가 이래. 사슴끼 같다. 뭐가 지주야 이렇게. 가스가 빠지는 거. 아우 이 소리가. 아 어떡해. 오빠. 완전 괜찮다 오빠. 누워서 마식 생활에. 근데 도움이 있는데? 뭐 버릴 거 있으면 여기다가 불러서 버릅니다. 어? 이거 다 써서 안 나온다 이거 버려야지. 아 근데 얘가 가까이 오는 게 싫어. 저 표정으로. 안 돼 오는 게 너무 불편해. 무서워요. 청소 한번. 그래. 미디어 하나요 청소? 뭔데? 아우 일부러 더 어려웠어. 아우 일부러 더 어려웠어. 아 진짜 너무 싫다. 돌 수 1 기다릴게요. 쓰레기 담아줄 때까지. 아 되게 어려워 오빠. 어? 아 뭐해 저기로 가. 아 뭐해 저기로 가. 아 뭐해 저기로 가. 아 따로. 아 손깨 장난치지 말고 빨리 뚫어봐. 아 손깨 장난치지 말라고. 아 제 기술도 커걸라. 표정이 장난이네. 장난치지 말고. 아 답답해. 모르겠다. 결국 손이 돼. 쓸모없는 녀석이야? 재미는 있는데. 참 쓸모는 없네요 진짜. 청소 다 했다. 됐지? 벌써? 결국 선물이 다 했지. 그렇지 그렇지. 나랑 경주하면 경주. 경주할까? 경주할까? 거기서 다시 돌아서 오는 거. 다시 오는 거? 뭐 내기 할까? 어? 3만 원. 내기 하나요? 3만 원? 3만 원 말고 뭘 걸자. 뭐? 컴퓨터? 어 지난만에 컴퓨터 내기 했었는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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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까? 맥도프 15인치. 인텔 구어 아이치 3세대. 네가 때렸어. 때렸잖아.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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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톤스톤이 지금 헤어 스타일 지금 보이지? 이거 세웠어. 안 돼. 그러지 말고. 잠깐만. 2, 1. 가만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가? 사진띠. 아니 그게 아니라. 으아, 잠깐만! 아, 깜짝이야! 저렇게 하셨어! 으아, 어떡해! 일어나는 방법이 없어! 못 일어나지, 못 일어나지! 일어날게! 아, 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깜짝이야! 고사양 저리피쉬! 고사양 저리피쉬! 유지! 유지! 저희는 고사양 조립, 피쉬? 고사양 조립, 피쉬? 에이브, 피쉬! 바로, 바로 진으로 조립하는 물고기 종료되나? 근데 그것도 갖고 싶어! 아담이 열렸다, 같이 가는 고사양 조립! 왜 재밌어? 재미없어, 지루해! 우리 집만 치우지 말고 딴 데도 치워야 되나 봐 딴 데 왜 치워? 아, 딴 데가 아니라 뭐지? 텃밭 우리 빨리 텃밭 다 따다 벗자! 진짜 텃밭 꽤 잘할 수 있었는데? 맞아, 내가 다 치는 거야, 저거 아, 그때! 그 브라이언이랑 커크 뭐 이런 애들 다 컸어, 지금 오... 지금 다... 많이 잘하겠죠? 치워주자! 치워주자! 치워주자!